안녕하세요. 오전 7시네요. 수업이 새벽에 많이 끝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수업하는 동안 한 4개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2개씩, 영상을 하나씩,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번째 질문, 메일 제목은요. 진로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비전공 임문계 학생이라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94년생 남자. 저는 동국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교내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 제도를 통해 소프트웨어 수업을 2019년부터 들을 예정입니다. 취업과 관련한 고민을 하던 중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서 관심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팀노발을 알게 됐습니다. 군대 전역 후 1년간 수능공부를 하고 현재 학교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과 팀장님께서 영상을 통해 강조하셨던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했고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어떤 과정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가늠이 되지 않아 걱정입니다. 저는 현재 2학년 2학기 재학 중이고 앞서 언급했던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은 본 전공의 전공 전문 수업을 모두 수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고 전공을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실력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의 문제에서 빨리 시작하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보다 확실히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선뜻 내년 혹은 내후년 중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해외 교육,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이력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항상 영상 업로를 통해 고민 상담해 주시는 점 감사하고 팀누바 모토에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질문이 되게 모호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해석을 해보죠. 빨리 시작하는 게 좋냐? 무엇을? 무엇을 빨리 시작하면 좋다는 거죠? 되게 복잡하게 썼어요. 이 질문은 뭐가 질문인지 핵심을 딱 적어야죠. 진로상담이라고 매일 제목에 적어놓고 핵심은 이거 같기도 하고 선뜻 내년 혹은 내후년 중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지 뭘 하시는 건데요? 하고 있는 고민은 어떤 과정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선뜻 무엇을 하고 싶다는 거지?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고 두 번째는 이거 무슨 문장이지?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은 본 전공의 전공 전문 수업을 모두 수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은 본 전공의 전공 전문 수업을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기존 전공을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전공은 최대한 듣고 싶지 않고 소프트웨어 연계 전공만 열심히 듣고 싶다 이 얘기죠. 물론 시계 문제에서 빨리 시작하면 무조건 좋을 것이라는 얘기도 뭘 시작하시려고요. 일단은 개발자로 마음을 먹었다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요. 팁노바를 시작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공부하는 거를 먼저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금이라도 빨리 일단 내 꿈이 소프트웨어 개발자 쪽에 기울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보통 팁노바의 올 목적이면 사실 여기 와서부터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구피지원이든지 아니면 학교 공부라든지 아니면 독학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빨리 이제 삽질도 해보고 빨리 망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팁노바의 올 오시는 분은 어쨌든 확실히 좀 상황을 만드시고 너무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금전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뭐 직장을 다니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 저희는 잘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고 오시는 거 좋고 일반적인 경우는 일단 많이 해보고 많이 만들어보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리고 2학년 2학기 재학 중이니까 이제 2년 동안 좀 빡세게 학교 다니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네 아무튼 팁노바에 오시게 되면 공부 성적은 포기하실 생각하시고 오시고 그런 게 아니면 일단은 그냥 만약에 독학이든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하실 거면 일단은 그런 경우는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다르거든요. 팁노바는 준비해서 딱 오면은 최강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설계가 되었고 지금 일반적인 경우는 일단은 많이 빨리 많이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해외 교육 인턴십과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이력은 어떤 관점에서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게 이게 되게 어설픈 해외 교육 프로그램은 저는 사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개발 쪽은 글쎄요 별로 차라리 그거 그런 거 하느니 해외에 있는 오픈소스에 커밋을 여러 번 해서 그 커밋한 게 그쪽에서 컨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밋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모두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여한다고 무조건 그 소스를 이제 취합을 해서 배포를 하는 게 아니고 어 되게 못 자면은 배포 안 하죠. 그냥 잘라버리죠. 근데 어떤 유명한 오픈소스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여를 했을 때 그거를 그쪽에서 받아준다. 그래서 실제 업데이트에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뭐 이런 정도라면 오히려 이펙트가 되게 셉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개발을 잘해야만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죠. 해외 연습 프로그램은 사실은 뭐 돈을 내거나 아니면 내가 시간만 내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냥 가는 느낌이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오히려 개발 공부 열심히 해서 좀 해외 관련 소스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 같은 걸 주는 게 훨씬 나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팀노바에 오실 거면 그럴 필요가 없다. 내부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 해외 연수보다는 일단 영어를 좀 잘해주세요. 그리고 해외 진출을 꿈꾸신다면 일단 영어만 졸라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영어 통번역 확고하니까 영어를 그래도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외 진출을 연주해 두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경력을 꽤 쌓았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3년 정도는 쌓고 해외를 가시더라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팀노바 출신들 정도면 해외 진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저희가 원격으로도 원격근무 조건으로도 합격한 친구도 있었고 미국 쪽이요. 미국 쪽 실크밸링 이준 쪽도 합격한 애가 있었고 근데 보통 이제 가게 되는 거는 비자 문제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실력은 애초에 기술이 다 비슷한 거 써가지고 큰 트렌드가 있고 기술의 큰 흐름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팀노바 팀원들이 해외 진출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문제는 비자 때문에 비자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3년 정도 그래도 업계 경력자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그냥 국내에서 취업하는데 해외 교육 갔다 왔다 그러면 글쎄요 실력을 되게 중시하는 회사에서는 별로 이펙트 없을걸요. 아무튼 뭐 요정도 답변 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제목은요 궁금한 점 점점점 이렇게 보내셨고요. 안녕하세요. 팀노바 유튜브를 즐겨보고 팀노바에 들어가길 희망하는 한 학생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제가 1번 제가 취업 성공 패키지를 지원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미인증 훈련에 대해 고려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뭔지 몰라요. 저는 미인증 훈련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 금전적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물어봅니다. 저희가 구피지원이나 이런 어떤 지원 제도를 안좋아 안좋아합니다. 뭐 혹자는 그 정도의 규모나 까다로움을 채우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시는데 팀노바 그렇게 허접하지 않고요. 시설 되게 좋습니다. 되게 넓어요. 되게 넓고 사무실도 많아요. 그래서 구피지원을 지원하고 자시고는 저희한테 큰 문제는 안됩니다. 그거는 근데 중요한건 이제 고집이죠. 그리고 구피지원 시스템 자체가 어 무조건 그 그 시간을 무조건 떼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정부지원을 통해서 뭐 그런게 있고 그래서 저희랑 좀 잘 맞지도 않고 저희 스타일이 있고 근데 그걸 완벽하게 어 해야만 그쪽에서 하는건데 근데 저는 정부지원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함부로 그런식으로 이렇게 재단하는게 굉장히 무식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 자체를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학생들은 공짜로 공부할 수 있고 뭐 그러면 너무 고맙겠지만 안타깝게도 퀄리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와 관련된 어떤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거는 이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 2번 팀노바에 지원할 때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사례들이 궁금해요.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이게 많긴 한데 그냥 보통은 어 일단은 뭐 회사 병행한다든지 회사 병행인데 그나마 IT 개발자면 회사 병행이 어느정도 배려가 되는데 중요한 건 IT 개발자가 아닌데 현업 개발자가 아닌데 그렇게 할 경우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요. 뭐 그런거 아니면 뭐가 있을까 그냥 어 준비가 안된 사람 어 그리고 이제 팀장님의 주관적인 판단 어 제가 이제 그 등록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진 않는데 뭐 기갱한 팀장님이 이제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상담도 하고 준비가 좀 안됐거나 아니면 우리 스타일이 좀 아니면 저희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주관적인 측면 한 30-40%가 있고요. 객관적인 측면 공부할 준비가 잘 안된 학생이거나 어 아니면 뭐 이렇게 금전 금전이 아니고 그 시간적인 어 시간적인 그런 조건이 잘 안되거나 공간적인 거 막 예를 들면 뭐 주 1회 수업이라고 해서 뭐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어 팀 노바의 어떤 팀 노바는 이제 사실 주 5일 내내 주 5일에서 막 6,7일 그냥 일단은 강사만 있으면 누구든 다 개발자니까 우리는요. 관련자들이 그 총무님을 제외하고는 다 개발자거든요. 그래서 어 개발자다 보니까 상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되게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해요. 누구나 파트장들이라면 지금 팀 노바의 이 커리큘럼을 담당하는 강사가 총 9명에서 10명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 아무튼 사무실에 그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개발을 하는 건데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질문을 하면 되는데 지방에서 올 경우에는 그게 좀 힘들죠. 그래서 자주 못 오죠. 그래서 사실은 모를 때도 이제 꽁하고 있다가 모아서 하고 이러면은 저는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왜 양질의 파트장들 그중에서 나름 엄선한 어 되게 실력 좋은 파트장들을 열심히 후트레이닝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 좀 찰진 찰진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질문 답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나름 팀원들 중에서 팀노바 지원을 희망하는 그런 팀원들 중에서 어 가장 똑똑하고 어 설명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은 파트장으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그런 친구들이 적극 활용을 못할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좀 너무 멀거나 좀 약간 너무 감정에 앞서는 그런 등록은 보통 거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게 아니고 기계인간 팀장님이요. 그리고 3번 청강은 여러 번 들어도 되나요? 제한이 있다면 몇 번 정도 제한이 있죠. 당연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강이라는 이유로 계속 여러 번 듣는 건 안되고요. 한 번만 가능합니다. 한 번만 가능하고 그 외에 추가 청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 특별한 상황에서밖에 안되세요. 그거는 이제 강사의 판단 아니면 그 신청 뭐 퇴진 파트장이나 아니면은 그 그 그 과목의 파트장들의 판단이나 아니면 기계인간 팀장님 판단으로 결정이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런 담당은 제가 담당을 하는데 그리고 응용 2단계 수업 담당을 주로 하고 취업 쪽을 제가 담당하는데 보통은 이런 이제 등록이나 상담 이쪽을 제가 담당을 이렇게 온라인밖에 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 기준보다는 실제 전화상담이나 이런걸로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긴 할거에요. 등록 관련해서 아무튼 요정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